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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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뚝 솟은 나무들이 생명의 기운을 내뿜습니다. 숲과 물의 정원 과연 이곳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양산을 동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산 이곳에 푸른 기운이 가득한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양산을 동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산 바로 법기수원지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키 큰 나무들에 압도되죠. 울창한 개입갈나무는 높이가 무려 40m가 넘습니다. 숲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나무들은 대부분 100년이 넘었는데요. 태궃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사실 숲이 사람의 걸음을 허락한 건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법기수원지. 상수도 보호구역이었던 이곳은 그동안 금단의 공간이었죠. 이제 수원지는 빗장을 열고 사람들의 좋은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숲을 오르면 탁 트인 물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깨끗하고 맑은 호수. 바람도 참 시원합니다. 땜 위엔 귀한 대접을 받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반송입니다. 모양이 쟁반을 닮아 반송이라 부르죠. 반송을 옮길 당시 장정 20명 정도가 동원됐을 정도로 나무는 크고 웅장합니다. 반송을 보면 행운이 생긴다는 전설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아름다운 풍경 뒤엔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최수탑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수많은 조선인이 토목공사에 강제 동원됐죠. 최수터널은 그 시절의 아픔이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최수터널은 그 시절의 아픔이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조선 총독이 남아있습니다. 조선 총독이 남긴 글. 훌륭한 문장 뒤엔 일본의 만행이 서려있죠. 굳게 닫힌 문은 아직도 그날의 눈물을 기억하는 듯합니다. 숲과 물의 아름다운 정원. 그 속에 담긴 백년의 이야기. 수원지의 태고적 신비가 우리의 마음을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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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박진주